지구상에서 가장 해로운 동물을 꼽아보자면 지구촌 사람들에게 질병을 전파해 매년 70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모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모기는 침과 같이 생긴 입으로 숙주에 피를 빠는데 이때 모기의 침을 통해 바이러스 등의 병원체가 숙주에 옮겨가거나 숙주를 통해 모기에게 옮겨집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병이 옮겨지게 되죠. 이에 과학자들은 모기를 통한 질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과학저널셀에서 소개됐었는데 바로 인간들이 먹는 다이어트 약으로 모기들의 질병 확산을 억제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피를 빠는 앞모기는 인간처럼 식사 후 몇 시간이 지나 허기를 느끼는 것과 달리 모기는 흡혈 후 며칠이 지나도 허기를 느끼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답니다. 당연히도 허기를 느끼지 않을 때는 흡혈에 대한 관심 또한 줄어들게 되죠. 과학자들은 이 특징을 이용해 사람이 먹는 다이어트 약을 모기에게 투여해봤고 다이어트 약을 먹은 모기들은 다이어트 약을 통해 배가 부르다는 착각을 하게 되어 한동안 흡혈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모기들의 질병 확산율을 낮추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고 계속적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개발한 약이 모기들의 질병 확산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되다니 정말 세상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지 않나요?